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제 말썽크러기 동생을 하지마! 엄마! 오빠가 내 티를 가벼워서! 이거 페이지 다 꺼놨어! 난리를 쳐서 야! 뭐라고! 나 있어! 나 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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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인의 배꼽본개! 전수인의 배꼽본개 앉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어요. 내 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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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지금 사려나서 흘렸던 것 같아요. 내 동생 때문에 뭐야? 전수아 뭐야? 아 미안해! 아 아니야! 아 니가 너무 착하다고! 지금 저기 현재 저기 있는데요? 저기 있습니다. 아래운동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래운동하는게 싫으신가요? 그걸 찍으면 안되나요? 찍으면 안되나요? 찍으면 안되나요? 찍으면 안되나요? 찍으면 안되나요? 찍으면 안되나요? 동생은 다시 철봉으로 갑니다 아마도 안되나봐요 동생이 지금 복고비 잠빵으로 왔지 아빠가 모자이크로 평소에 드릴겁니다 동생은 또다시 내려먹습니다 그리고 펠베르한 동생이 하루 철봉 힘드나요? 응 철봉 힘들어요? 아 근데 참고 하는거에요? 아 그렇나요? 아니 아니 오빠가 그냥 찍어줄께 제가 찍어줄께요 오빠 철봉해보세요 카메라가 이상한데가 있잖아요 카메라한테 이렇게 들어야죠 저는 철봉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민씨의 하루 브이로그를 아무래도 못할까요? 어 네 하나도 못합니다 저는 턱걸이나 철봉이나 다 같아요 하지만 놀이터에서는 아무데나 다 올라가는 그런 원숭이입니다 저는 놀이터에서는 아무데나 다 가요 얘는 못가요 아 죄송해요 나는 쌩방에 지붕에 놀랄 수 있고 주로했던 지붕에 놀랄 수 있고 아무데나 다 올 수 있다고 아니 복장이 너무 친절한 동생이라고요 네 동생한 지면 또 철봉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엉덩이를 실옥실옥 뻗습니다 네 되면서 또 실패합니다 아니야 아 네 할 수 있다 하네요 우리 동생은 우리 동생은 저번에 철봉을 합니다 저번에 철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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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은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게 싫은가 보네요 동생 오늘따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무음으로 그냥 뒤에서 찍기만 하도록 하십니다 철봉은 찍지 말라네요 원래는 배꼽이 보여가지고 아 철봉 안하시네요 철봉 안하시고 지금 팔굽혀펴 완전 천하무정인데요 아 소리 안내도록 하십니다 소리 안내도록 무음으로 지금부터 브이로그를 해서 무음 하도록 하십니다 아 네 동생 위에 앉아서 동생 위에 앉아서 동생 위에 앉아서 버티기 버티기 42킬로 전 참고로 40킬로입니다 으아 발대 발대요 동생 위에 앉아서 발대요 살짝 못돼 살짝 아 동생 타고 동생 타고 있으면 되세요 팔굽혀펴기 한다는 동생 얘에서 앉아주기 동생이 지금 앉아서 달라고 하네요 팔굽혀펴기 무릎 땅에 붙이시면 안되는거 아시죠 아 죄송합니다 8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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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려면 이 정도 내야지 내가 22킬로 내 알겠습니다 동생 타고 동생 타고 동생한테서 내려왔고요 동생은 기진맥주인 갑니다 맥주나 한잔 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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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피치 아들 아 애 물개 아들 얘는 물개이구요 토끼인 Goodness 제거 토끼인 도피치 아 나 표지받을때 잘못 더피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왔대요 앙 아들, 딸, 아들 아들, 딸, 아들 누워있는 애가 아들이예요? 아들 딸 코스키의 아들 인스 곰돌이입니다 미치 미치 배꼽을 공개 안합니다 오! 이거 뭐죠? 신기술 신기술인가? 하지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저 태우고 팔 벌려 그거 팔 그거 하기 저 태우고 저 태우고 저 태우고 동생 안녕 해주세요 안녕 차라리 나 어버 봐 어버요? 내가 너를 아니면 너가 나를 내가 나를 잠깐만요 동생 엉덩 동생 동생 아니 내가 엉덩이 동생 엉덩이 뒤로 이 순간 이동 했습니다 순간 이동까지 니가 나를 우는다는 거는 그럼 내가 이 카메라를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거지? 아니요 잠깐만요 내가 들어줄게 네? 들어줄게 됐습니다 내가 엎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손 빨리 내세요 아니 손을 뒤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 카메라 미치마 아니 샤넬 내가 들게 내가 아니 왔다 응 아 아 동생이 앞으로 턴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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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턴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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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llten 서 cit 이거 쓰레기 버리고 콩깍깍 쓰레기 근데 이거 미니언트에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포크가 이거 넣어서 설거지는 엄마가 하루 오빠네요 안녕하세요 하나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운동을 할 겁니다 운동을 할 겁니다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이제는 제가 다리 직전 할 수 있어요 관객 한명 안녕 불 좀 키세요 저는 갈등이 나는 관계로 좀 물 좀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가 입장하고 있습니다